라인을 먼저 고리에 통과를 시켜주고요. 그리고 나서 통과된 줄을 한번 더 동그라미를 원을 만들어 줍니다. 이 상태에서 줄과 이 원에 걸쳐진 줄하고 원줄하고 같이 겹쳐지도록 줄을 4바퀴 정도 감아줍니다. 4번 감아주고요. 이 상태에서 여기 끝에 있는 줄을 짠짠하게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매듭이 점점 되는게 보이죠. 짧은 줄을 잡고 당겨주고 충분히 당겨졌을 때 그 다음 원줄 긴 줄을 잡고 끝까지 잘 당겨주게 되면 유니노트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.